아우터싱글리시 2021학년도 수특 독해연습 지구핵 시리즈 2강의 6번 심각한 우울증 이것은 치료가 필요한 신체적 질병입니다. 변형 포인트 어휘업법 순서 삽입 맨 마지막 부분에 확실하게 정리합니다. 사람들이 something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끌어낼 수 있는 그것으로부터 끌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not 그 다음에 more than 그 다음 뒷부분 제가 따로따로 그냥 끊어서 가겠습니다. they can pull themselves out of congestive heart failure, 우려혈성 심부전, kidney disease, 콩팥 질병, and gallstones, 담석으로부터 환자들이 여기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끌어낼 수 없죠. 스스로 치료할 수 없다. 이것보다 더 많은 것이 아니에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더 많은 것이 아니다. 그럼 앞에 지금 a 내용 b 내용이 나왔는데 거의 비슷하다는 뉘앙스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사람들이 이러한 육체적 신체적 질병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끌어낼 수, 스스로 치료할 수 없는 것처럼 사람들이 심각한 depression은 사람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심각한 우울증은 신체적 질병과 동일하다는 얘기가 지금 앞에서 이미 주제문으로 빵 튀어나온 겁니다. when patients with congestive heart failure develop difficulty breathing 자 이러한 질병을 가진 환자가 difficulty breathing, 숨쉬기 어려움을 겪을 때, develop, 발전시킬 때, 숨쉬기 어려운 데까지 상황이 지금 악화되는 건 얘기입니다. 악화되는 것도 develop 씁니다. 안 좋은 것도. they, 환자들이 are usually grateful. 감사하죠. for the treatment that relieves their stress. 그들의 디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치료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디스트레스는 고통이에요. 그들의 고통을 완화시키는 치료를 받으면 감사하죠. they, 그 환자들 그대로 똑같이 이어지는 겁니다. rarely, 부정입니다. 거의 믿지 않아요. they can handle such illnesses. 그런 질병들을 자신이 처리할 수 있다고. 스스로. 그 이유는 they have no sense of being in control. 통제를 가지고,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죠. over the working of their heart. 심장병이니까요. 그들의 심장의 작동에 관해서, 심장이 workings이라는 방식에 관해서, 심장의 작동에 관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통제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we also do not sense our brains at work. 작동하고 있는 브레인에 대해서, sense, sense, sense를 하고 있지 않아요. 감각, 느낄 수, 지각할 수 없어요. 하지만, we feel in control of our minds. 브레인 작용인, 우리의 마음에 관한 통제력이 있다고 느낍니다. 이러한 sense of being in control, 통제력이 있다는 감각이, 감각, 이러한 앞에 있는 얘기입니다. 브레인은 느끼지 못하는데, 마음은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sense of being in control of our minds, 우리 마음에 대한 통제력의 감각, 이것이 만들죠. those with depression, depression을 가진 사람들이 믿도록 만듭니다. they can pull themselves out of the severe depression, 심각한 우울증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끌어낼 수 있다고 믿게, 스스로 이겨낼 수 있게 믿도록 한다는 얘기죠. 왜? 마음, 마음은 내 거니까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 이렇게 믿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in my experience, 내 경험상, once older adults, 나이가 충분히 든 성인입니다. understand that, 이해한다면, 일단 이해하면, depression is a disease of the brain, brain의 질병이라는 것, 우울증이라는 것이 뇌의 질병이라는 걸 이해하기만 한다면, and not something they have control over, 그들이 어떤 통제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they become more open to considering treatment, 그 사람들이, 성인들이, 좀 더 열린 마음을 가진다는 얘기예요. 치료를 고려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신병자, 아, 정신병자, 별로 좋은 말이 아닙니다. 정신, 그러니까 브레인이, 브레인이 약간 오닥종을 일으키거나, 브레인이 아프면, 문제가 일으키는, 문제가 생기는 환자니까요, 그냥. It's not that, they can't handle their problems any more. It's not that. 그냥 편안하게, that 이하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들이, 아까 그들은 그대로 성인들 이어지겠죠. 사람들이 그들의 문제를 더 이상 처리할 수 없는 게 아니라, rather, 오히려 그들의 브레인이 그들을 down, 우울하게 만든 거라는 얘기입니다. I often say to my patients, 그래서 내가, 아, 이 사람은 의사입니다, 스스로. 의사가 지금 본인이 환자들한테 얘기해요. It's not you. 문제는 당신이 아니에요. It's your brain. 당신의 브레인이 문제랍니다. 답은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depression is a brain problem you cannot handle on your own.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어휘, severe depression, 일반적인 depression, 우울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severe depression, 그 다음에 신체 치료를 받으면 감사해요. 그래서, really, 거의 믿지 않아요. 스스로 육체적 질병을 치료할 수 없다고. 근데, 마음의 질병은 치료할 수 있다고 믿는 거죠. 신기하게도. Being in control. Control. 조절할 수 있다는. 그래서, 이러한 being in control of our minds. 마음의 통제력. 한꺼번에 하면 그냥, the sense of being in control of our minds. 마음의 통제력. 있다는 느낌. 통제력의 안에,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는 느낌. allows,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병이에요. 그 다음에, 어법에서는, 별로 어려운 건 없지만, 여기, than, 비교급. 아까, more than이 아니다. 이런 부분의 내용을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more than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앞에 부분에 나온 거와, 뒤에 부분에 나온 게, 거의 등가다. 동급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severe depression 하는 거랑, congestive heart failure 이런 거랑, 신체적 질병이라는 얘기입니다. 얘는 heart가 문제가 되는 거였고요. 얘는 depression은 아까 뭐가 문제가 되는 거라고요? brain이 문제가 되는 거라는 얘기죠. 그 다음, 여기 접속사. 그 다음에, for treatment that. 관계되면서 주격이죠. 그 다음, 항상 말씀드릴 듯이, to 다음에, ing 나오면, 전치사 true, 오히려 유의해 주셔야 됩니다. open to. 이것에 열려 있다. 그 다음에, have 다음에, pp죠. 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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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이니까요. 쉬워 보이지만, 이 부분이 물론 제일 까다롭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then, then 부분에서, not 해가지고, 비교급을, 어떤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아까, this sense of being in control, 아까 여기 나오는 여기죠. we feel in control of our minds, 이런 느낌을 바로 받으니까요. 삽입 문제로 딱 나오기 좋죠. 그 다음에, 순서는, 순서는 보시면, 논리가 확실하게 돼 있으면서, 쉽게 배열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